한우 갈비살 연탄불에 구워 드셔보신 분 계세요? 이게 색다른 경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오늘 여기는 구병원 뒤에인데요 구독자님 따님이 하시는 한우 갈비집이라고 연락을 한번 주셨는데 한우 갈비살 원풀인데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연탄불에 굽는 한우 갈비 드셔보신 분 계세요?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게 내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게 기본 찬입니다 감자 샐러드, 마늘 쪽, 명이나물, 마늘 장아찌 그 다음에 전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갈비살 이거는 옥갈비살 16,000원, 13,000원 이거는 갈비살 이거는 일반 갈비살이고 원풀입니다 이 집은 그래서 13,000원이고 이거는 꽃갈비살 이거는 16,000원 그러니까 일반 16,000원짜리 갈비살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갈비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갈비살 육즙 쫙쫙 나온다 사실 뭐 한우는 꼽으면 다 맛있어요 16,000원짜리 꽃갈비살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아 이거 좋네 고추냉이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꼭 28,000원짜리 안창살 같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일단 제일 좋은 게 이 연탄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근데 이거 원풀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렇게 저렴해요? 고기가 어디서 오는 건데요? 저기 이제 식일정을 하는데 제이프가 좀 싸게 주셔 가지고 아 싸게 주셔가지고 연탄이 향이 좀 되게 나오는데 이 불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탄불은 사랑이야 먹을 거보다 맛있다 갈비살은 아시겠지만 식감이 좀 있는 부위고 근데 연탄하고는 사실 갈비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꽃갈비살보다 이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열만 가하면 바로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식감이고 이건 식감이 좀 있는 고기잖아요 이건 식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연탄불하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 명이나물 하나 대기 라임 명이나물 하나 딱 말아가지고 명이나물 하나 딱 말아가지고 음 자 이번에는 요건 비싼놈으로 고추냉이를 듬뿍 올렸어 기름기 있는 부위를 드시면 냉이를 원래보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셔도 덜 맵습니다 요거는 육회 미니 2만원짜리 육회입니다 요런게 있네요 억울악지인가? 무 입니다 무 무가 들어가 있는 육회 살짝 매콤한 소스 들어가 있네요 그건 무조건 밥하고 먹어야 돼 고기는 뭐다? 탄수화물 살짝 매콤하네 칼칼하다 된장 쓱 넣어가지고 쓱쓱쓱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문 열고 보통 고깃집 들어오면은 식육점처럼 이렇게 고기만 취급하는 집들 가보면 고기 특유의 고기 잡았을 때 고기 냄새 같은게 나는 집들 아실겁니다 근데 여긴 와보시면은 그런게 전혀 없네요 연탄하면 또 추억도 떠오르는 그런건데 여기에 구워먹는 한우 갈비살 한번 드셔보실만 합니다 아시죠? 입맛은 개인 취향이란거 네 자 전 또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